박경리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제2장 첫 번째 이야기 귀향입니다. 한일 합병 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등대섬의 등불이 깜빡거리는 밤마다 윤선은 뚜하고 고동을 울리며 통영항구에 입항하고 출항한다. 백고동 소리는 여인들의 가슴에다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며칠 전 가랑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부둣가 노점에는 푸른 가스등이 포장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 지카타비를 신고 역시 낡아 빠진 나파 후크를 입은 사나이가 항구에 내려선 일이 있었다. 네, 여기서 지카타비는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갈라진 일본 신발을 뜻하고요. 나파 후크는 일본의 공장 노동자가 주로 입는 푸른빛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나파 후크를 입은 사나이가 항구에 내려선 일이 있었다. 35,6세가 되었을까? 그 사나이는 어젯밤에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기는 살인을 하였노라 하며 두 손을 내밀었다. 사나이는 미늘고개에서 장바구니를 이고 가는 길집의 목을 졸라 죽인 것이다. 그가 떠난 후 한 해 동안은 그럭저럭 돈푼이나 집에 붙여주었고 서신 내왕도 있었다. 그러나 근 3년 동안 소식은 끊어지고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에 갔다 온 어느 품파리꾼이 오사카에서 넝마주의를 하고 있는 그를 한 번 보았노라고 소식을 전해준 일이 있었다. 옥화할매가 알고 있는 아들에 관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소식이 끊어지고부터 그의 천은 미늘고개 넘어 꽃개라는 곳에서 주막을 차렸다. 그리고 어느 논팡이 하나를 끌어들이면서 여섯 살 난 아들과 옥화할매를 거리에 내쫓고 말았다. 이 집 저 집으로 손자를 데리고 붙어 살다가 옥화할매는 비렁뱅이가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손자를 앞세우고 통영거리를 헤매어 다니는 것이 옥화할매의 신세였다. 옛적에는 속에 귀를 씹어 뺏고 소주로 얼굴 세수하던 내 몸이 이렇게 거렁뱅이가 되었네라. 요리집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국지꺼기를 훌쩍훌쩍 마시며 옥화할매는 푸념을 한다. 아나 인자 니 묵어라 빤히 쳐다보는 손자에게 국사발을 넘겨주고 옥화할매는 길바닥에서 주운 담배꽁초에 불을 붙인다. 주정뱅이를 피해서 부엌으로 나온 작부 한 사람이 멍하니 옥화할매를 바라본다. 눈물이 질금질금 흘러서 벌겋게 짓물은 눈 언저리. 작부는 눈앞에 앉아있는 한 인간의 말로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할메 아들은 없는겨. 타관에서 흘러들어온 작부는 부산 사투리로 물었다. 아들 아들 있었제. 어디 가고 어무이를 이 꼴로 해놨는겨. 그 자식. 그 자식은 죽었제. 죽어. 작부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어 오전짜리 하나를 옥화할매에게 준다. 고맙다 각시야. 니 심정이 고와서 복박했구만. 안에서는 사내 계집들의 웃음소리, 일본 노래, 수심가가 잡탕이 되어 흘러나온다. 어장아비를 벗겨 먹는 모양이다. 옥화할매는 실밥이 뜯어진 치맛끈 사이에 오전짜리를 밀어넣고 꼭꼭 묶는다. 각시야. 제발 장량 잘해라. 자식도 소용없고 서방도 다 소용없내라. 우리네 같은 노방촌은 더위 제일이지. 한창 나이나 젊어서 늦고 병든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옛날에 자식 앞세우고 길을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배 안고프다 안카더나. 이팔 청춘이 잠깐이제 눈 깜빡하는 사이제. 옥화할매는 그 밖에도 여러 말을 중얼거리다가 이타바에게 쫓겨났다. 네, 여기서 이타바라는 말은요. 요리집의 조리사를 말합니다. 강택진이 죽었을 때도 옥화할매는 손자를 데리고 초상집 문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저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노? 남사스런 내 삶 못 살겄다. 머리를 풀고 있던 강택진의 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옥화할매는 머슴이 주는 술을 기갈란 듯 꿀떡꿀떡 마시고 밥은 소쿠리에 담아 손자에게 들린 뒤에 비로소 그 문전으로부터 비켜섰던 것이다. 아들이 돌아오기 얼마 전에 어디서 죽었는지 옥화할매는 통영거리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손자만이 소쿠리를 들고 여전히 문전걸식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나이는 비렁뱅이가 된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초라한 뒷골목 객주집에 맡겨놓고 꽃게에서 주막을 차리고 있다는 여자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지나간 일을 다 버리고 1년만 아이를 맡아서 길러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당장해 너의 새끼는 네가 데려가라 하며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아이의 생활비를 잊지 않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보낼 터이니 1년만 맡아서 길러달라고 또다시 애걸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역시 듣지 않았다. 사나이는 이튿날 미닐고개의 으슥한 나무 밑에 숨어있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자를 잡아서 목을 눌렀다. 남방산 뒷편에서 부웅 백고동 소리가 들려온다. 거실거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공지섬에 부딪는 흰 나울을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나울은 파도입니다. 아가 윤선 들어온다. 한실댁은 넷째 딸 용옥의 등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점 앞에 퍼질러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지게꾼들도 백고동 소리를 듣자 각기 일어서서 지게를 걸머지고 선창가로 달려간다. 목판에 떡이랑 김밥을 담은 장사치들은 희끔희끔 기선회사 직원들의 동정을 살피며 선창가에 메어둔 장빼, 나무배를 건너 뛰어간다. 나울이 쎄서 생이가 멀미 대기 했겠습니다. 용옥이 걱정을 한다. 찬란하게 불을 켠 윤선의 선체가 공지섬을 돌아서 나타났다. 그러기 걱정이다. 가가 삼이나 씹는가 모르겠다. 한실댁은 발도둠하고 목을 길게 뽑는다. 둘째 딸 용비는 서울에서 여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S전문학교 2학년이었다. 6년 동안 고향에 내려왔다 갈 때마다 한실댁은 트렁크 속에 인삼을 챙겨 넣었고 뱃멀미가 나거든 꼭 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다. 윤선은 항만에 들어서면서 포효하듯 다시 고동을 울렸다. 속력을 늦춘 배는 서서히 선창가로 몸을 붙이며 닷줄을 묻혀 던졌다. 부둣가는 순식간에 고함 소리와 백고동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혼잡을 일으켰다. 짐지소야 지게꾼들은 서로 앞을 다투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어머니 생이 저기 오요 용욱이가 외친다. 어디 어디 오노 검정치마에 흰 모시적쌈을 입은 용빈이 먼저 한실댁을 발견하고 배 위에서 빙글에 웃는다. 쪼꼬른 흰 이빨이 청소하다. 아이고 아가 아가 한실댁은 손을 흔들고 고함을 쳤다. 사방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 한실댁의 고함이 전해질 리 없다. 용빈이 배에서 내리자 용욱은 트렁크를 받아든다. 음은이 많이 여있네요. 딸은 다정하게 어머니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 용빈의 키는 한실댁 머리만큼 더 컸다. 목소리는 낮으나 좋은 음향이다. 내가 와 여비를 꺾고 니가 객지에서 고생이제 멀미는 안했나. 좀 삶을 묶지 잊어버렸어요. 아주 참 대승스럽기는. 용빈은 용욱에게 얼굴을 돌리며 드렁크 무거울 거야. 나하고 같이 들자. 괜찮소. 안 무겁습니다. 용욱은 약간 가무스름한 용빈에 비하여 살결이 희다. 그러나 얼굴은 예쁘지 않았다. 입술이 투박하고 코가 길다. 눈썹은 짙으나 양 미간이 좁아서 어딘지 고생상이다. 용빈은 스물한 살 용욱은 열일곱이다. 용욱은 용빈을 한없이 숭배하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성미였다. 어서 가자. 한실댁이 재촉할 것도 없이 용빈과 용욱은 걷고 있었다. 가스등이 흔들리는 노점 앞에 이르자 용빈은 잠시 발을 멈추었다. 싸구려 화장품이며 비누값, 혁대 등 주로 뱃사람, 섬사람들을 상대로 파는 잡화가 푸른 불빛 아래 동화에서처럼 신기롭게 보인다. 가스등만 보면 정말 동영해 온 것 같아. 참 다정스럽고 슬프고. 그러나 용빈의 얼굴은 조금 더 슬프게 보이지 않았다. 생이는 가스등이 참 좋은가 봐요. 전에도 그런 말을 하던데. 그랬던가. 와, 서울에는 가스불이 없나? 한실댁은 헌칠한 딸을 이리저리 바라보며 묻는다. 서울에도 가스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동영해 저 가스등처럼 정이 가지는 않아요. 아, 또 참 가스불에 무슨 정이 가노? 고향이에요. 어머니, 서울에도 부산에도 다 있지만 사람의 얼굴이 다 같지 않고 또 좋아하는 얼굴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나는 동영해 가스등이 좋거든요. 용빈은 자기가 느낀 향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마치 유치원의 보모와도 같은 표정으로 미소한다. 홍섭이는 같이 안 왔구나. 예, 며칠 늦는다구요. 그들은 어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의 얘기를 하며 간창골로 올라간다. 뱃놈이 왔구나 김약국은 10년 전부터 약국을 그만두고 어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이 고장 사람들은 여전히 성수영감을 김약국이라 불렀다. 김약국은 송씨가 죽고 난 뒤 도깨비집을 중수하여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에게는 딸 다섯 형제가 있었다. 첫 아들을 잃은 후 한실댁은 연달아 딸만 낳은 것이다. 큰딸 용숙은 열일곱대 출가를 시켰으나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스물 넷이다. 둘째가 용빈이, 셋째가 용란이다. 그는 열아홉이며 그 다음은 용옥이, 막내가 열두 살짜리 용해다. 고모할머니 봉이가 살아있을 때 용해는 봉용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했다. 돌아간 날을 몰라 7월 백중에 제사를 모실 때도 고모할머니는 용해를 보고 언짢게 혀를 끌끌 차곤 했다. 그러나 김약국은 용해를 두고 연순을 연상하였다. 입 밖에 말을 내지는 않았으나 어떤 때는 심한 착각을 일으키는 일까지 있었다. 김약국은 연순이가 어릴 때 봉제 영감이 그랬듯이 용해를 노랭이라 부르며 사랑하였다. 다른 딸들은 모두 머리털이 칠빛처럼 검었는데 용해만은 밤색 머리칼이었다. 한실댁은 자손 귀한 집에 와서 아들 못 낳는 것을 철천지 한을 삼고 있었다. 남편 보기 부끄럽고 남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작은 댁이라도 얻어서 자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영감하게 비춰봤으나 김약국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한실댁은 그 많은 딸들을 하늘만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기를 때 큰딸 용숙은 샘이 많고 만사가 칠칠하여 대갓집 만며느리가 될 거라고 했다. 둘째 딸 용비는 영민하고 헌칠하여 네 집 아들 자식과 바꿀까 보냐 싶었다. 셋째 딸 용란은 옷고름 한짝 달아입지 못하는 말괄량이지만 달나라 항아같이 어엿뿐이 의뢰 남들이 다 시중 들 것이오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생각하였다. 넷째 딸 용옥은 딸 중에서 제일 인물이 떨어지지만 손끝이 야물고 말이 적고 심정이 고와서 없는 살림이라도 알뜰히 꾸며 나갈 것이니 걱정 없다고 했다. 막내둥이 용예는 어리광꾼이오 엄마 옆이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연한 배같이 상냥하고 귀염성스러워 어느 집 막내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거라는 것이다. 용숙이 과부가 됨으로써 한실댁의 첫 꿈은 부서졌다. 마 딸이 잘 살아야 밑에 딸들이 잘 산다 카는데 아들 형제밖에 없는 중구 영감의 부인 윤씨가 걱정을 했다. 한실댁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굵은 목소리다. 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용비는 얼굴을 들었다. 아 언제 왔습니까? 구릿빛 얼굴에 작업복을 입은 완강한 사나이다. 그는 옆구리에 찌른 수건을 뽑아 땀을 닦으며 다가온다. 그저 깨웠어요. 용비는 책은 덮는다. 사나이는 마루에 걸터앉는다. 아버지 사랑해 계시는데요. 아 예 어머니는? 장에 가시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나이는 여문아! 심부름하는 계집아이를 큰소리로 부른다. 여문이는 어머니 따라 장에 갔어요. 뭐 하시게요? 아 냉수 한 그릇 달락하러. 지가 또 오겠어요. 아 아닙니다. 내가 가서 또 묵지요. 사나이는 용빈이 일어서자 벌써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김약국의 어장일을 도맡아보고 있는 서기두라는 청년이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서영감이 어장일을 봤으나 워낙 기질이 센 젖군들이 말을 안 듣고 좀 실수가 있어 물러났다. 젖군은 노를 젖는다 그래서 배를 젖는 어부 어장의 일꾼을 뜻합니다. 그 대신 아들이 나선 것이다. 김약국은 성실하고 담대하며 통솔력이 강한 기두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일을 그에게 일임해 온 것이다. 사실 김약국은 일종의 전주일 뿐 어장에 관하여 아는 바 없었다. 기두는 통영수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무식하지 않을 뿐더러 수산업에 대한 지식과 야심이 있었다. 물을 벌떡벌떡 마신 뒤 기두는 두레박에 남은 물로 우둑우둑 얼굴을 씻는다. 흐흐, 밴놈이 왔구나. 뒤란에서 벌렁벌렁 걸어 나온 용란이 서슴없이 뇌까린다. 기두는 얼굴을 씻다 말고 눈을 치뜨며 용란을 본다. 그러나 잠자코 수건을 빼서 얼굴을 닦더니 도로 옆구리에 찌르고 성큼성큼 사랑으로 들어간다. 얘가 왜 그래?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용비는 무서운 눈초리로 용란을 노려본다. 지가 밴놈이지. 그러면 밴놈 아이가? 용란은 치마를 벌렁거리며 마루에 주저앉는다. 그 성미에 뺨이라도 한 대 얻어 맞으면 어쩔래? 나를 때린다고? 그 밴놈이 어림도 없다. 때리면 맞았지. 별수 있나? 너를 주인집 딸이라고 사정 둘 줄 아나? 흥! 때리보재. 모가지를 뿌질러뿌릴 끼다. 그 자식 건방져서 모시겠더라. 용비는 어이가 없어 웃는다. 너흥! 너흥! 그러다가 시집가기 다 글렀다. 흥! 내 걱정 말고 니나 시집 까라모! 아주 말버릇이 좋지 않다. 언니 대접이 아니라 동생 취급이다. 참내! 기가 막혀서. 기두 그 자식 지가 무길래 한돌이를 갈아오라 하는 말이다. 용비는 다시 책을 들었다. 한돌이는 지석원의 아들이다. 용란은 한돌이와 매우 사이가 좋았다. 아이고! 시원타! 소주 알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용란은 벌렁 나자빠진다. 자그마한 발이 참 예쁘다. 어느 모로 보나 대조적이며 상반된 자매였다. 용비는 이마가 훤하게 트이고 눈이 시원하다. 약간 광대뼈가 솟은 듯하여 강한 개성과 이지를 느끼게 한다. 시원한 눈은 조용하고 사려깊다. 용빈에 비하면 용란은 평범하다. 그러나 아름답기로는 용빈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조각처럼 아름다운 코, 흰 살결, 뼈대가 굵고 손이 큼직한 용빈과는 반대로 나긋나긋한 뼈마디는 고혹적이었다. 그의 눈은 수시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천사처럼 무심하고 어떻게 보면 표독스러운 암짐승과 같이 민첩하고 본능적이었다. 용빈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나가면서부터 영국인 힐러 선교사와 전도사 케이트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총명한 용빈을 가리켜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 하였다. 그들이 살고 있는 붉은 벽돌집은 김약국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김약국 집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우묵한 숲속의 붉은 집 그들 영국인들은 아침저녁으로 김약국 집을 지나가고 교회당으로 나가고 전도하러 나간다. 힐러 목사는 말라깽이다. 언제나 천천히 명상하듯 걸어간다. 케이트양은 뚱뚱보다 김약국 집 뜰 안에 살구꽃이 만발하는 봄날이면 가끔 케이트양은 한복을 입고 지나간다. 용빈이 서울의 미션개통 여학교를 마치고 S여전까지 가게 된 것은 그들 영국인이 김약국에게 권고한 때문이다. 용숙은 집에서 한문을 좀 배우다가 시집을 갔고 용란은 몹시 글 배우기를 싫어하여 언문도 어설프다. 용옥은 소학교를 마치자 본인이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가정에 들어앉아 집안일을 알뜰히 돌보고 있었다. 용빈은 용해만은 자기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용빈은 김약국 집에 있어서 아들격이다. 김약국도 마누라에게는 의논하지 않으면서도 집안일에 관하여 용빈의 의견을 물었고 또한 그 의견을 존중하였다. 용빈은 물론 기독교인이며 어릴 때부터 신앙은 그의 몸에 배어있었다. 그러나 그는 요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 회의는 그의 건전한 정신에 상처를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용빈이보다 독실한 신자는 용옥이었다. 과묵한 용옥은 깊이 신에 귀하고 있었다. 한실댁과 용숙은 절을 찾는 파다. 그러나 진실한 불교신도는 아니다. 때에 따라서 절에도 가고 무당굿도 하고 이를테면 미신인 것이다. 김약국과 용란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절에 가거나 예배당에 가거나 무관심하다. 서기두는 사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 후에 나왔다. 용란은 시그머니 일어났다. 그리고 기두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 아직 안 돌아오시십니까? 용빈에게 묻는다. 아직 안 오시네요. 그러면 나는 갈랍니다. 아니 저녁이나 잡숫고 가시지. 기두는 그 말 대답도 하지 않고 휙 나가버린다. 그러면 나는 갈랍니다. 용란은 기두의 흉내를 내며 웃는다. 기지매! 용빈은 책으로 용란을 때린다. 2장의 세 번째 이야기 파초 이어집니다.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용빈과 용옥이 집에 들어왔다. 용숙이 와있었다. 그는 마루의 한 손을 집고 앉아서 참회를 먹으며 한실댁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언니 왔어요. 그래 왔다. 네가 안 오니 내 발로 걸어왔제. 몇 달 만에 처음 만나는 동생이 것만 용숙은 올곧짱게 빈정거렸다. 매미 날개처럼 다듬은 은옥색 모시치마에 안동포 적쌈을 입은 용숙은 한창 물이 오른 나무줄기처럼 싱싱하고 연하다. 눈꼬리가 길게 찢어져 눈매는 고우나 안팡지고 목소리는 양양거리는 듯 우는 소리로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쯤 근어머니 댁에도 가보고 언니한테도 들르려고 했는데 용빈은 예사롭게 받는다. 아까 대윤이가 왔더라. 한실댁은 노랗게 익은 참회를 고르면서 말한다. 대윤이 오빠가요. 언제 오셨다 합디까. 그저께 왔다 카든가. 야 아들이 와그라고 섰노. 올라와서 참회나 먹어라. 일본의 아오야마 학원에 다니고 있는 태윤은 중구 영감의 둘째 아들이다. 그 역시 방학이라 돌아온 것이다. 용빈과 용욱은 마을으로 올라가서 한실댁이 썰어놓은 참회를 들었다. 언니가 사왔어요. 와 내가 사올거. 니는 서울 다녀오면서 반을 한쌈 사다 주었더나. 웃음의 말이기는 하나 품은 데가 있다. 이번에도 용빈은 개의치 않는다. 아까 대위가 오면서 사왔더라. 언제나 용렬하고 성미가 고약한 용숙과 그 고약한 성미에 대하여 무관심인 듯한 용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실댁은 부지런히 참회를 깎는다. 모이를 물어들이는 어미 제비만 같다. 용숙은 암황스럽게 소매 속에서 흰 모시 손수건을 꺼내어 손을 닦는다. 날씬한 손가락에 푸른 비취 가락지가 시원하다. 동백기름을 발라서 미끈하게 틀어올린 쪼개는 비녀, 귀이개가 꽂혀 있는데 모두 비취였다. 작년에 그는 남편의 상을 벗었다. 차림새나 거동을 봐서 어디 나가도 꿀릴 데가 없는 귀부인이다. 그 모습에는 미망인의 애수란 없었다. 도리어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담은 얄팍한 입술에 느껴진다. 용숙은 그 얄팍한 입술을 한 번 닦고는 옷소매 안으로 손수건을 밀어넣으며 갖다 주워서 묵기는 묵었다마는 사는 자식이 뭘 이런 걸 사우노 실컷 먹고 흉을 본다. 아이 생에도 숭한 보는 게 없어 여태까지 말없이 참회를 먹고 있던 용욱이 상을 찡그리며 타박을 준다. 되바라치게 니가 뭘 안다고 말 참견이고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기다. 어머니 용란이는 어디 갔어요? 스물 넷에 새파란 나이에 어른 행세를 하려드는 용숙을 용비는 우습게 여겼다. 그리고 그 청산유수 같은 사설을 막기 위하여 화제를 꺾었다. 몰라 뭐 구랍은 사러 간다 카든가 아까 나갔다. 요새 아이들은 도무지 시건방져서 탈이더라. 우리들 컬 때사 크리모가 다 먹고 비누 세수도 못했다. 하기사 세상이 좋기는 해. 남자들이 못하는 공부를 안하나. 시건방지다는 말을 은근히 용빈에게 걸친다. 요즘에도 언니는 비누 세수 안하잖아요. 하며 용빈이 픽 웃었다. 용숙은 그 말 대답을 못한다. 크림을 바른다고 흉을 보지만 용숙은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 지성이었다. 그는 피부를 곱게 하기 위하여 녹둑가루를 양사에 싸가지고 얼굴을 닦았다. 지금도 여전히 얼굴만은 그 녹둑가루를 쓰고 있었다. 그래 그런지 용숙의 얼굴은 옷같이 고았다. 상가야 아버지가 오락하신다. 학교에서 돌아온 용해가 사랑에 들렀다 나와서 용빈을 툭 치며 말한다. 아부지 부르셨습니까? 용빈은 사랑챗들 아래 서서 김약국에게 물었다. 음 올라오너라. 용빈은 발을 걷고 방으로 들어갔다. 김약국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었다. 거기 좀 앉거라. 바둑돌을 그릇에 쓸어넣고 바둑판을 밀어놓은 뒤 김약국은 용빈을 한 번 쳐다보았다. 한산 세모시 고해적삼에 생노방주 조끼를 입은 김약국은 52.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회색 양말에 갑사 데님을 한 모습은 언제 보아도 근엄하다고 용빈은 생각하였다. 김약국은 하도 한가치를 꺼내어 천천히 붙여 문다. 하도는 비둘기를 뜻하는 일본어로 일제의 강점기 때 아주 고급 담배 상표명이라고 합니다. 말을 꺼내기가 매우 거북한 눈치다. 담배가 절반이나 탔을 때 그는 제떨이를 끌어당겨 좀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그리고 또 한 번 용빈을 쳐다보았다. 홍섭이를 서울서 덜어만나나? 예, 가끔 만납니다. 용빈의 얼굴이 좀 붉어진다. 홍섭은 비전문학교 법과생으로서 용빈의 애인이다. 음... 김약국은 용빈으로부터 눈을 떼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홍섭이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아... 혼인 상대로 생각해 보았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존은 명확하다. 김약국은 빤히 딸의 얼굴을 쳐다본다. 반대를 하는 것인지 찬성을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표정이다. 정국주가 한 번 너 혼인 말을 하더구나. 홍섭이 같으면 나도 굳이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만 그 아버지가 시원치 않아 대답을 안 했다. 정국주는 홍섭의 아버지다. 김약국과는 친구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친분은 순전히 사업상 피치 못할 거래관계에서 온 것이지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다. 한때 그들은 압자하여 어장을 경영한 일이 있었다. 정국주는 김약국이 어릴 때 집에 드나들며 일을 거들어주던 하동댁의 아들이었다. 가난하게 자란 그는 처음에 옹기장일을 하였으나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장을 시작하더니 몇 해를 연달아 어장이 잘되어 거금을 모았다. 지금은 어장에서 손을 떼고 양조장을 경영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자로서 통영의 갑부다. 그뿐만 아니라 열렬한 친일파이며 이 지방에서는 발언권이 센 조선인의 한 사람이었다. 내가 지금 너 혼인말을 꺼낸 것은 실상 용란이 때문이다. 용란이요? 음. 너는 지금 공부 중이니 다소 혼기가 늦어도 상관없겠으나 용란이로서는 늦었다. 그러나 형을 두고 동생이 먼저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는 학교를 마쳐야지요. 그러면 용란이를 너 졸업 때까지 둔단 말인가? 먼저 가야지요. 나도 그걸 생각해 보았다만 혼인하고 공부하면 안 되겠나? 김약국은 용빈의 반응을 살피듯 가만히 쳐다본다. 대문 밖의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지지 울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졸업한 뒤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너에게 맡기기로 하고 용란이 일인데 용란이 일인데 용란이 일을 기두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예? 용빈이 저기 놀랐다. 그래서 서씨가 다녀갔군요. 음... 내가 올라오라고 했다. 기두가 왔을 때 배놈 왔구나 하던 용란의 말이 생각나서 용빈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친이 돌아갔고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 그 사람도 철을 얻어야지. 용란의 성격에 그런 어려운 살림을 감당하는지요. 그런 사내라야 한다. 용란이한테는 기두와 같은 대가 찬 사내라야지. 용빈은 기두가 용란이에게 과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너무나 동떨어진 배합이라 생각하였다. 한실댁은 늘 말하기를 잘난 용란의 짝이 될 만한 남자가 통영바닥에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혼담도 있었으나 한실댁은 심에 차지 않아 머리를 가로져 왔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미야. 아나 마나. 하기는 김약국이 하겠다는 일을 한실댁이 만류할 처지가 못된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빈은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깊은 애정으로 대하는 용빈이었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는 불만을 느낀다.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약국은 말이 없다. 용빈도 묵묵히 앉아 있다. 기두가 내 밑에서 일을 보는 한 용란은 밥 굶지 않는다. 또 설사 다른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처자를 고생시킬 사람이 아니다. 걱정 말아라. 그렇지만 용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약국이 의논하는 이상 용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을 용빈은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너 같으면 나도 네 의사에 맡기겠다만 용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걔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용빈은 우두커니 앉았다가 일어섰다. 뜰에 내려서니 한 가닥 바람에 파촌잎이 미동한다. 그 파촌잎을 타고 풍댕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같다. 말보다 느낌은 늦게 왔다. 고고한 파초의 모습은 김약국의 모습 같았고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댕이는 김약국의 마음 같았다. 매끄럽고 은은하고 그리고 어두운 빛깔의 풍댕이 표피. 한실댁은 그 마음 위에 앉았다가 언제나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라 용빈은 생각했다. 아따, 올해도 이야기하신다. 조석으로 보시면서 하필 내가 오는 날 불러드려서 말씀하실까? 나는 인사를 드려도 거들떠 보시지도 않더니. 용빈이 사랑해서 나오는 것을 보자 용숙은 또 빈정거렸다. 김약국은 맞다를 싫어했다. 자랄 때부터 마치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했다. 좀처럼 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는 김약국이었는데도 용숙에게만은 말말이 요망스러운 것이라 하며 외면을 하기 일수였다. 용란이 그렇게 말괄량이 짓을 하고 머슴아이처럼 버릇이 없건만 용숙이처럼 미워하지는 않았다. 합이 안 들어서 그렇다. 데리고 온 자식 같다고 한탄을 하는 한실댁에게 동서 윤씨는 위로해 주곤 했다. 영감이 미워할수록 한실댁은 용숙을 치마 밑에 감싸고 돌았다. 그를 출가시킬 때도 연간 몰래 어떻게나 많이 장만하였던지 간지를 얹어보내었다. 간지란 장에 넣고 남은 혼수를 따로 싼 것. 장에 넣어서 넘친 것. 그래서 남아서 또 쌌다는 거죠. 눈빛처럼 바랜 당목버선이 열다섯죽이요. 요 이부자리만 해도 누비이불, 차렵이불, 양단 큰이불, 모본단 큰이불, 법단과 양단의 작은이불, 그리고 남지와 모시 혼이불이 각각 두 개씩이나 됐다. 옷은 신랑집에서 보낸 귀목장과 집에서 마련한 감나무장과 귀목 함롱에 가득 채우고 그래도 남아서 간지를 얹어보낸 것이다. 그래도 시부모가 안 계시니 예물 걱정은 덜었지. 한실댁은 영감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그런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간지 은적한 사람치고 잘 사는 거 내 삶 못 봤다. 나중에 신세가 급하니까 포타리 포타리 싸가지고 바라묵더라. 혼인 구경 온 이웃 안학들은 은근히 시기심에 입방아를 찌었다. 그보다 집에 있는 친모와 한여들이 혀를 내두른 것은 용숙이 자기의 물건이라고는 실 한 바람, 골무 한 짝 빼놓지 않고 싹 쓸어간 일이었다. 축하제! 그 집 마당에 풀 안 날까? 그렇게 욕심이 많고 독해서야 어디 사람이 찾아가겠느냐는 뜻이다. 성격이 그러하니 김약국이 용숙을 곱게 볼 리가 없었다. 이제 날 쫓아내니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시집 가는 날 용숙은 한실댁에게 오금을 박았다. 아부지가 뭐라카시더노? 용빈이 옆에 오자 용숙은 물었다. 뭐요?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용빈이 반문한다. 키가 막았는가베. 아부지가 뭐라카시던 거 안 묻나? 아, 저 학교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요? 얼른 둘러댄다. 용빈은 용란에 관한 일을 한실댁에게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음, 그러고 보니 너를 시집 보낼 생각인 모양이제. 용빈은 그렇다 안 그렇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실댁은 근심스러운 눈으로 용빈을 쳐다본다. 하, 너도 생각이 좀 있는가베. 눈이 천황산같이 높은 긴데. 하, 그 신랑감은 누굴꼬. 역시 용빈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용빈아. 용빈은 힐끗 쳐다본다. 니 동문 밖에 안 갈라나? 가야죠.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나도 볼 일이 좀 있다. 그러세요. 어머니, 나 함롱 하나 맞출랍니다. 그 많은 장롱 어쩌고. 많기는 뭐가 많아요. 요새 큰아버지가 일을 하실까? 돈 내고 할라카는데 안 해주실라구요. 옛날 말이지.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신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안 하셨다. 하여간 가서 부탁이나 해볼랍니다. 남의 일은 못 하시도 설마. 용빈이 동문 밖에 간다는 말을 듣고 한실댁은 부랴부랴 두루미에서 매화주를 한 병 뜨고 사쿠라보실을 꾸려가지고 용빈에게 들려주었다. 사쿠라보시라는 건요. 새우나 학꽁치 같은 생선의 머리랑 뼈만 제거하고 꼬리가 붙어있는 상태로 조미에서 건조한 어포를 말합니다. 농촌에서는 귀한 물건이었겠죠. 파촌은 여기까지고 곧이어 다음 장 명장이 이어집니다. 김약국의 고종사촌형인 이중구는 마누라인 윤씨와 단둘이서 동문밖에 조그마한 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큰아들 정윤은 지난 봄에 대구의전을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진주도립병원에 취직하고 있었다. 두 내외는 계집아이도 없이 퍽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정스럽고 흡족한 노후부부다. 마누라가 밥을 지으면 영감은 장작을 패고 생선 한 마리라도 맛나게 보글보글 짖어서 머리 맛대고 의좋게 먹는다. 평생 겸상에서 밥을 먹어본 일이 없는 한실댁은 그런 광경을 보면 망측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참말로 천생배필이제 하루를 살아도 무슨 한이 있을 거 젊어서부터 한실댁의 말이었다. 중구 영감이 처음 소목일을 하게 된 것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한일합방 전부터 세상은 어지럽고 매관매직이 횡행하는 풍조 속에서 꼿꼿하고 오만한 중구 영감은 그만 책을 덮어버렸다. 그때는 영락한 선비의 자손들이 어려운 살림을 위하여 남몰래 소목일, 제모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중구도 소목일을 배웠다. 외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워낙 성미가 강직하고 남에게 굴하기를 싫어한 중구는 외가의 도움도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들 형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여도 역시 김약국이 알게 모르게 주는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중구 영감은 이를테면 예술가 기질 혹은 명장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다. 비록 어줍자는 소목장이었으나 단순한 장인바치는 아니었다. 그가 만들어낸 자개장이나 귀목장은 그 의장이 특출하였고 견고하기로는 잃을 데가 없었다. 좋게 자손에 물릴만한 귀물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까다로워서 뒷일꾼 하나 두지 않고 혼자 일방에 틀어박혀 하는 것이니 한 가지를 끝내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돈 푼이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구 영감에게 일을 맡기지 못한다. 거기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맡기는 사람의 태도가 불손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딱 거절을 한다. 부탁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말에 따라 일하는 법도 없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돈 있고 권세 좋은 사람들은 한갓 소목장이가 무슨 똥꼬집이 그래 세냐고들 못마땅히 여긴다. 한 번은 정국주의 마누라가 와서 교자상을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거드름 피우는 꼴이 안 있고 어떤지 코대답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는 또한 멋쟁이였다. 의복에서 그랬고 생활에 있어 그러하였다. 부채 하나, 재떨이 하나를 만들어 놓아도 쓸모있고 운치있게 생활을 장식하게 하였다. 심지어 장작을 패는데도 두동강이를 낼 때는 톱질을 한다. 그래야만 쌓아 올렸을 때 볼품이 좋다는 것이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때만 해도 남들이 별로 쓰지 않는 연탄을 쓰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곰상스럽기 짝이 없다. 마디가 길고 굵은 대통 속에다 물에 반죽한 연탄가루를 밀어 넣어서 마치 가래떡처럼 뽑아가지고 자르는 것이다. 생활을 이와 같이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홀어머니가 돌아간 뒤 그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 상복을 어떻게나 멋지게 입었던지 소문이 났다. 곱게 손질한 북포 도포에다 행건을 치고 두건 위에는 대를 깎아서 곰상스럽게 손수 만든 방립을 쓰고 모삼으로 얼굴을 가리며 대로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풍모는 좋게 볼만한 것이었다. 허우대가 좋기도 하려니와 별로 입지 않는 시절이라 이채로웠던 것이다. 한 번 외출을 하려면 거울 앞에 서서 울미를 손으로 싹싹 비벼 윤희하게 했고 어무신은 조금만 흙이 묻어있어도 곱게 감아놓은 창호지를 풀어버리고 다시 새것으로 감아야만 했다. 네, 여기서 울미와 어무신은요 울미는 상중인 사람이 쓰는 갓에 달린 끈을 얘기하고요 어무신은 상중에 있는 사람이 신는 신발을 얘기합니다. 늙어가면서 말라고 그린 모양을 냅니까 기생빵에 가실라고 그랅니까 마누라가 농을 걸면 허, 임자는 가만히 있소 하고 허허 웃는 것이었다. 경찰서 뒷길을 돌아서 동문 밖으로 접어들자 용숙은 이것 좀 들어라 치마 말이 자꾸 처지네 조그마한 꾸러미를 용빈에게 준다. 용빈은 술병과 다른 꾸러미를 한 손에 모아 쥐고 그것을 받아들었다. 용숙은 치만말을 밀어올린 뒤 용빈에게 준 것을 도로 받는다. 뭐예요? 이거 주발이다 주발 이뻐서 어머니 보고 달라고 안 했나 용빈은 어이가 없었다. 친정에 올 때마다 무엇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용숙의 버릇을 알고 있지만 주발까지 탐내어 가져갈 줄은 몰랐다. 용빈아 니 이상한 소문 안 들었나? 이상한 소문이라뇨? 시상에 하도 귀하고 승칙해서 말도 못하겠다. 우사스러워 어찌 살겠노? 어무야 하고 그 말을 할라 카다가 차마 쇠가 안 떨어지더라. 서설이 길다. 시상에 용란이 말이다. 맥우 귀신이 들렸다 안하나? 맥우라구요. 맥우 귀신이 어딨어요? 용빈은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웃고 만다. 야 봐라 와 맥우 귀신이 없노? 그래 용란이가 맥우 귀신이 들어서 어떻게 했답니까? 밤마다 담을 넘고 비싼으로 간다 안카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용빈은 일소에 붙여버리고 더 이상 말상대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숙의 입은 멋지 않는다. 언니 저 봐요. 길 가는 사람이 넋을 잃고 있어요. 언니가 이뻐서 그러는가 봐요. 자자 어서 갑시다. 그 말이 효력이 있어 용숙은 입을 닫았다. 용빈은 쓰게 웃는다. 멀리 중구영감의 집이 보인다. 그 집 담에는 보랏빛 줄콩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해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그 집 둘레를 뒤덮어버리는 줄콩꽃이다. 그노머니 용빈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윤씨를 불렀다. 누구? 아! 용빈이 아이가? 윤씨는 절구통 앞에서 무엇을 찢다가 절구공이를 놓고 쫓아나왔다. 얄팍한 눈매와 곱슬한 이만머리 깨끗하게 늙었다. 용숙이도 왔구나. 웬일고 큰아버지 계십니까? 워냐? 계신다. 일방에. 요새도 일을 하십니까? 하모! 일을 잡으면 사흘나흘 들어앉아서. 용빈과 윤씨가 말을 주고받는데 용숙은 절구통을 기우시 들여다본다. 크놈이요! 이건 뭡니까? 그거 솔립하고 날콩이다. 뭐 하실라꼬요? 큰아버지가 잡슬라꼬. 약으로요. 몸에 좋단다. 자, 어서 마루로 올라가자. 보소 영감! 용빈이가 왔네요. 제가 가 뵙겠습니다. 용빈은 헛간 옆에 있는 일방으로 갔다. 그라부지! 오! 용빈이 왔나! 헐딱 깎은 머리를 든다. 귀 밑에서부터 숱한 구렛 나룻이 벌써 히끗히끗했다. 일하십니까? 용숙이도 용빈의 어깨 너머로 얼굴을 내민다. 음... 하면서도 중구 영감은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풍로 위에 악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날씨가 더운데 쉬시지 않고 해미로 하지. 그래, 서울서 언제 내려왔나?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래. 중구 영감은 곱게 민 나무에 악요치를 한다. 마루로 올라가거라. 예. 마루로 올라가니 어느새 윤씨는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왔다. 세미물이 시원다. 마시봐라. 오빠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집에 오셨더라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너그 집에 갔던가? 너서 몰라. 아직 안 오네. 그놈이 올해도 콩 많이 따 계심더. 한 마리나 딸랑가 그렇게 마이요. 용숙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저렙에도 못 일하. 그 콩은 어디다 씁니꺼? 명절 때 계피를 앗아서 설기 고무를 하면 참 좋니라. 녹두계피보다 빛이 은은하고 상큼해서 맛나지. 그리고 여름에 입맛 없을 적에 죽을 수어 먹어도 좋고. 그라믄 가을에 좀 얻어 가야겠네요. 제사 때 쓰게. 그래라. 용숙은 사방을 빙 둘러본다. 그놈의 집 살림은 지름이 잘잘 흐릅니다. 뭐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용숙은 손바닥으로 마루를 쓸어본다. 먼지 한 톨 없이 매끄럽다. 이 말이 좀 보래. 밀고 같지. 용빈은 용숙처럼 그런데 흥미가 없다. 윤씨는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음식이 입에 맞느냐 하며 용빈에게 인정스럽게 묻는다. 용숙이 니는 요새 절에 다닌다믄. 윤씨는 화재를 용숙에게 돌린다. 뭐 지가 알고 댕깁니까. 눈만 말이 워낭 소리만 듣고 간다구. 나도 늙음하게 극락길이나 닦아야 할긴데. 어제 크놈이도 절에 다니시이소. 오빠도 졸업했겠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게. 오빠 장가는 안 보냅니까. 내사 안아. 저거들 알아서 하겄지. 어디 요새 사람들 부모 하락하는 대로 하더나. 뭐 대구에 천이가 있다 하기는 하더라. 오빠 돈 많이 벌지요. 아직 이사 하기는 이자 태윤이 학비를 가가 안 보내나. 오빠 쌈 뭐 갈고리로 돈을 거물 낀대요. 의사치고 부자 안 된 사람 못 봤임덕. 두고 봐야지. 그래 동훈이는 잘 크나. 밤낮 뱅치레를 햇사와서 못 세 것입니다. 하나 자식은 온 그르니라. 아가 용빈아 이야기하고 앉아 끄라. 네 얼른 저녁 할게. 그만 갈랍니다. 큰어머니. 용빈이 황급히 일어서려니까 윤씨는 기겁을 하며 야가 뭐라카노. 하며 화를 낸다. 가시나 하나하나 둘 끼지. 앉아서 밥 얻어먹기 민망하구마. 용숙은 살랑살랑 부채질을 한다. 얼마 후 조촐한 저녁상이 들어왔다. 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밥상이 실팩하다. 나물, 자반, 건어, 김치도 깔끔하다. 보소 영감. 저녁 안 잡슬랍니까? 가요. 중구 영감은 손을 씻고 허리를 펴면서 마루에 올라왔다. 용빈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씨는 매화주를 따르면서 영감에게 알린다. 저녁이 끝나자. 큰어부지, 함롱 하나 해주실랍니꺼? 하고 용숙은 용물을 꺼내었다. 누구 거로? 직거 하나 할랍니다. 중구 영감은 힐끗 용숙을 쳐다본다. 잠이 있어야지. 천천히 하시도 괜찮습니다. 김약국은 요새도 투문불출인가? 중구 영감은 용숙의 말허리를 꺾어버린다. 용숙의 얼굴이 벌개진다. 눈에 오기가 발끈 솟는다. 예, 별로 안 나가십니다. 중구 영감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그냥 일방으로 내려가 버린다. 발끈해진 용숙은 얼른 가자고 서둘렀다. 집 앞에 나서자. 누가 공거로 해달라겠나? 기가 나서 펄펄한다. 그러나 용비는 아까부터 딴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들들이 다 공부한 건 미적인 거. 의사가 다 먹고 대학생이 다 먹고. 그러나 용비는 여전히 혼자 딴생각에 잠겨있었다. 아까 용숙이, 용란이가 매구 귀신이 들려서 밤마다 담을 넘고 뒷산으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용비는 일소에 붙여버렸다. 그러나 용비는 지금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고 있는 것이다. 매구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엉터리 없는 소리라고 해야겠지만 밤마다 담을 넘고 뒷산으로 간다는 말은 그냥 흘려버릴 수 없다. 용옥한테 물어보자. 용숙하고 헤어진 용비는 경찰서 옆을 지나 복래 극장 앞에 왔다. 저만큼 태윤이가 우쭐우쭐 걸어온다. 오빠! 태윤은 용빈을 못 본 듯 그대로 걸어온다.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 비로소 용비 아이가 오빤 눈이 내겐데 어찌 그리 사람을 못 봐요? 뭐 좀 생각하느라고 지금 막 동문 밖에서 오는 길이에요. 집에 갔더랬나? 나도 아까 간창골에 갔었는데 용비는 없더군. 태윤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아 다시 쓴다. 쪼꼬든 콧날에 안질이 나쁜 때문인지 눈길이 사납다. 평소엔 텁스룩한 머리가 오늘따라 곱게 비껴져 있었다. 아까는 교회에 갔었죠. 의미심장하게 웃는 용빈의 얼굴을 피하여 태윤은 당황한 듯 부인한다. 그럼 내일 갈게. 그는 용빈 앞에서 얼른 비켜섰다. 오빠 죄 짓지 마세요. 태윤은 대답이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두웠다. 용빈은 바람을 쏘이는 채 하고 용옥을 불러내어 넌지시 용란에 관한 일을 물었다. 처음에는 용옥이 말을 하지 않았으나 결국 놀라운 사실을 용빈에게 들려주었다. 형식말라